안녕 나린TV 나린이에요 오늘은 꿈틀이라는 서비스를 알려드릴까요? 그럼 시작해볼까요? 그럼 꿈틀은 엄마가 꽃꽂이를 할 수 있게 꽃을 배달해주는 서비스예요 상자 안에는 이렇게 다양한 꽃들과 가위가 들어있어요 엄마가 손질리지 말라고 잘라줬으니까 한번 예쁘게 꽂아볼게요 처음에는 이게 예쁠까? 아 근데 이게 다 이렇게 잘라져있지가 않아서 오 이거! 아 간지러워 이거 먼저 먹고 간지러워? 그리고 또 이거를 해줄게요 자... 밴딩에다가 이렇게 꽂아줄게요 잘 꽂아져요? 잘 꽂아지긴 해요 응 이거 색싹빛고 덜고 그리고 그렇다면 어 이거 예쁘데 다 잎사귀가 있는 분이에요 우와 이것도 예쁜데 이렇게 많이 다 붙여있어서 더 어렵긴 해요 어휴 진짜 너무 불안한데 그 다음에 이거 이게 뭐야? 이거 괜찮을 거 같긴 해요 우와 예쁘다 예쁘다 너무 점점 예뻐지고 있네요 네 아 이것도 너무 귀엽지만 시드럽네요 그래도 너무 귀엽다 뒷쪽에다가 꽂아줄게요 원래 그렇게 생긴 거 같은데 시든 게 아니라 진짜 아까보니까 이거 장이 너무 예뻐요 아까보니까 이거 장이 너무 예뻐요